왁시 왜 리핑크 나세요? 아, 안 들리세요? 지금? 다시, 다시 아- dalam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 가실 나시래 이게 뭐라고 아, 여기까지. 아, 여기까지. 그게 뭐라고 저도 순간적으로 긴장이 되더라고요. 너무 잘하고 있어. 네. 너무 잘하고 있어.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. 아, 예.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싶으면 너무 예쁘게 부르려고 하지 마. 오, 이게 진심인 것 같은데? 아니, 저를 따라하는 거래요, 지금. 제가 저렇게 한다고. 솔라 씨, 보기엔 노래 실력 어떤 거 같아요? 너무 잘하시는데요? 잘하는 것 같은데? 네, 진짜 잘하고. 그쵸? 아니, 전혜무 씨가 저를 고민음치로 만들어서 자꾸. 몰래몰래 노래하고는 다니는구나. 학원 다녀도 잘하셨지. 3, 4. 자, 한 번만 다시. 라라라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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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아. 근데 예쁘게 안 하려니까 소리가. 아하, 변명이 많다. 아니, 연습하는데 누가 끊어? 예쁘게 안 하려니까 소리가. 예, 좀 미운 것 같아요. 내가 문정 씨라면. 네. 변명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겠어. 이야, 딱이다. 시원하게 변명이 돼요. 맞아요. 아, 저 뭐라고 떨리더라니까요. 떨려요. 내가 이렇게 한다고? 아니야, 근데 지금은 내가 좀. 재밌게 하려고 한 거고. 내가 항상 느꼈던 거는 뭐냐면. 자존감을 되게 지켜줘. 우리 감독님이. 결론은 사회생활이네. 이야, 이 카이도 참. 카이 씨 마음에 들었는데. 어.